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따라 기존 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도민 공청회가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4일 오후 청주시 가덕면 자치연수원에서 건축학 교수와 시각 디자인 업체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16만 3천 제곱미터, 14개 동 규모의 기존 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합니다. 자치연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 12월 까지 제천시 신백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